영상 보시기 바랍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도라운노구리의 허기허기 타임! 오늘의 끝 곳은 무엇? 컨텐츠가 고갈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초심이라도 되찾기 위해 일단 들어와봤습니다 아 진짜 아니 이럴줄 알았으면 진짜 적당히 응로도 할 거고 아잇.. 뭐야? 아하하! 잠시만요! 아니.. 아니.. 에.. 엘모 형이 왜.. 여..여기서 나와? 아니 이거 좀 굉장히 약간 무서운 떡밥.. 같은데요? 어? 아니 둘 중 하나 아니야! 허기허기 마을 속 지금 이미 딴 데로 가서 나 괴롭힐 준비를 한다본지! 아니면 그 허기허기가 죽어가지고 치트2에 엘모가 나오는 그런 거였어? 어? 아니 이럴수가! 어? 제발 살려주세요! 엘모님! 아니 생각해보면은 아이 귀여운 게 쫓아봤자 얼마나 묻었다고 안 묻혔구만 야 그럼 여기도 혹시 팔.. 빨간색.. 으아하하하하! 뭐야 요! 팔이 너무 커요! 잠시만요! 살려주세요! 조심스레 가보자! 조심스레 가면은 어쩌면은 엘모 형을 우리 딸 수 있을지 몰라! 열림도 없네! 아 그래서 그 망할 자식 있는 공원까지 왔는데 뭐 설마 이상한 게 뭐 표현하진 않게 산적 엘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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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온다 하하하 조심스레 예 야야 야 야야 아 엘모 형 잠깐만 아구 기다려 봐 아이 좀 좀 좀 거리를 두고 얘기하자고 거리를 야 야하하하하하 아하하 아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까보지 않나 야하하하 야하 하하 야 잠깐만 아니 호기호기보다 더 où 가자 가자 와!하하하하! 이럴 무서워 잠깐만 엠으로 마지막 기회로 줄게 대답해 대답해 일오수다 와바아아아아아!!!